신입생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꿈꿔왔을 텐데요. 여러분이 꿈꾸던 대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유니스트 동아리연합회입니다. 동아리연합회는 창조적인 대학문화 발전의 주체적 담당자인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모아내고 자유로운 학생 자치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면에는 크게 동아리, 해장당과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는 정규동아리와 가등록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장당과 집행부는 부장당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연합회, 동연회는 동아리 활동지원 및 동아리 권익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먼저 동아리 박람회입니다. 다양한 동아리들의 멋을 뽐내며 동아리들의 간단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동아리들의 활동 증진을 위한 대회 또한 존재합니다. 비대면이어서 아쉬웠을 동아리원들에게 천하제일 동반 꾸미기 대회, 방역수칙에 따라 활동한 동아리들에게 치킨의 준을 활동하면 닭을 준다 등의 대회를 개최하며 비대면이지만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수박 서리 체험, 서리와의 전쟁, 각 시즌마다 진행하는 버스킹 등 동아리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축제 준비까지. 동아리 연합회에 다른 과기원과의 협력 행사인 스타디움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으며 동아리들의 좋은 공연을 위해 학교 축제 준비 또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많은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기찬 대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에는 동아리 연합회의 집행부들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집행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연합회의 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부입니다. 예산을 준비하고 동아리 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부는 동아리 연합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며 동아리 재등록, 신규 등록을 심사하며 명부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및 협력부는 동아리 연합회의 대협력, 소통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과기현 연합전을 진행하며 집행부와 동아리 간 의사소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비품관리부입니다. 동아리 연합회 관련 시설 동아리방, 게시판을 관리하며 비품 대여를 보관해 듬직한 시설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서기단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동아리 활동 내역서를 관리 및 심사합니다. 각종 서류 및 회의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동아리 연합회의 산소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지원부입니다. 동아리 연합회의 얼굴 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아리 연합회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동아리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집행부들의 소개는 끝이 났는데요. 이러한 동아리 연합회 사업의 핵심인 동아리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은 동아리 소개입니다. 동아리는 크게 공연, 스포츠, 학술, 의문사의 동아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연 동아리는 학교 축제, 버스킹 등 누대 공연을 하는 동아리이며 차르다시, 앙상블, 피아니스타, 언플러그드, 크레센도, 멜팅포인트, ESC, 에피데믹, 피크, 유흥, 피치아이, 유턴, 유니크, 네스트, 조커까지 총 15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동아리입니다. 스포츠 동아리는 스타디움, 스포츠 교류전 등의 체육활동 동아리이며 EA 유나이티드, 에어카스, 유니스, 아낙스나문, 유니스트 로켓츠, 샤무, 비연, 정보까지 총 8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는 공개 강의, 튜터링, 스터디 등 지식을 공유하는 학생 동아리입니다. 학술 동아리에는 아스트랄, 이오이, 유레카, 준토, 헥사, 피노키오, 유니무터스로 총 7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문사의 동아리입니다. 글로벌 리더의 입문사의 소형을 탐구하는 학생 동아리이며 IVF, 유니스트 CCC, 수담, 밸류 익스플로어, 담비, 그라포스, 동까지 총 7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연합회에는 37개의 동아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에도 더 많은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아리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클럽, 유니어! 지금까지 유니스트 동아리연합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